혹시 어디 아파? 혹시 무슨 일 있어? 잠깐 볼 수 있지?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. 안녕. 오늘 왜 공연 보러 안 왔어? 나는 농인이야. 알아. 나는 안 들려. 응, 알아. 근데 날 초대한 이유인가 봐. 구경거리 만들려고. 내가 불쌍해서? 넌 못 듣지? 우린 이렇게 즐겁다, 잘난 체하려고. 잠깐만, 너무 빨라.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야. 음악은 눈으로, 마음으로, 심장으로 느끼는 거야. 멋있는 척 하지 마. 더 나와. 왜 친구가 되자고 한 거야? 왜 나를 좋아한다고 한 거야?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마. 어차피 너랑 나랑은 사는 세상이 달라.